자 서수령 들어와 강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 서수령 하면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점수를 깎아먹는 주범이다. 자 지금 보면 눈물도 이렇게 주럭주럭 흐르고 콧물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은 아프게 해봤을 서수령 사소한 거에서 점수 깎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수령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정말 이제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가는 길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서수령이 점수가 안 나오고 점수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느낄까? 라는 거를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 서수령을 대비한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암기하는 거 말고 선생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들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암기를 한다는 건 정말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장이 서수령으로 매력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쳐봐. 근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매력적이라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건 거의 로또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반드시도 아니고 이런 복불복인 것을 내가 암기를 했는데 보통은 어때요? 내가 암기한 것을 학교 선생님 아시나 봐. 그것만 쏙쏙 피해가지고 꼭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이 서수령이라고 하는 것도 변형이 되면 나의 찐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수령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 자 먼저 내가 생각할 게 나는 기본적으로 업법 실력이 잘 되어 있다.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업법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업법에서도 되게 흔들려. 개념도 흔들리고 출제 의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어 있어. 그런 상태라면 아직은 서수령을 건드릴 때는 아닌 거야. 그래서 자 먼저 정확하게 여기서 그 수강 대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업법이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졌다. 그러면 지금 이 강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업법이 조금 선생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업법 강좌들이 아주 쉽게 너무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법 강좌랑 그리고 또 이거 전에 들을 수 있는 강좌로 지금 영작 관련된 그런 강좌도 다 기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듣는 시점에 오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오픈 전이기는 한데요. 영작 기초 강좌라든가 아니면 영문법 기초부터 출제 의도 파악하기 이런 강좌들을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수령을 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서수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앞으로 서수령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 일단은 대상은 정확히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여기 해당한다라는 친구들은 서수령 문제를 접근할 때 무조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그냥 기준도 없이 그냥 대충 막 영작을 하듯이 내가 원어민도 아닌데 술술 이게 되겠냐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연습 많이 해봤던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수령 문제를 접근할 때 총 3단계라고 하는 이 법칙을 이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체화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먼저 1단계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말이 주어지는 서수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주신 다음에 이거를 서수령으로 써봐 라고 하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말 분석이 뭐지?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의 성분이 있잖아.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주어의 형태도 구나 절의 형태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영어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우리말의 해석법을 좀 같이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절의 형태인데 뭐 예를 들면 명사 자리라고 쳐봐.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 게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해석상 지금 주어가 없이 덩어리로 지었으니까 이건 구겠구나. 아니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형태의 덩어리로 쓰였으니까 절이겠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잡아 나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드린 거야. 우리말을 보고 얘가 어떤 업법을 활용해서 쓰는 문장이겠구나. 라는 뭐가 잡힐 수 있어야 되냐. 출제 의도가 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출제 의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업법을 배우면서 예를 들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식으로 배웠었던 챕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챕터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의도가 있는 애들이거든. 그럼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물어볼 만한 출제 포인트가 잡히는 데다가 서술형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지. 그럼 그 의도를 잡아내려면 먼저 우리말 분석을 통해서 어? 여기에 지금 관계 대명사를 묻는 출제 포인트인 것 같아. 라는 걸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안 해봤을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지를 직접 기출 문제들 풀어보면서 같이 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업법 개념 응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개념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생님 저 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아니야. 서술형 아니고 업법 듣고 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업법 개념을 응용해서 출제 의도 파악했던 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그 업법 개념들은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인풋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꺼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꺼내서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히 선생님이랑 단계별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 강좌는 5강으로 정말 컴팩트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마다 서술형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 다룰, 이 강좌에서 다룰 내용은 유형별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 유형별로 뭔가 다르게 다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3단계, 나만의 기준, 기준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선생님이 예시로 하나씩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요. 지금 보면 레벨 1, 2,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졌을 때 레벨 1, 2, 3, 4까지 이렇게 총 4단계에 걸쳐서 이제 난이도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워지는 난이도를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그 어려웠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겠지. 그래서 먼저 레벨 1부터 좀 보시면은 자, 이거를 왜 선생님이 레벨 1이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로 봐봐. 우리말 해석을 주셨죠. 우리말 해석을 안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일단은 1단계를 우리가 쓸 수 없는 게 돼버리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말 해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얘가 어떤 어법으로 쓰이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 근데 2단계에 해당하는 왜 출제에도 파악하기가 있었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분사가 포함된 문장, 관계 대명사가 포함된 문장 이런 식으로 출제 의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문장을 보고 출제 의도를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였거든. 나는 나무로 만들어 진 이랬을 때 아, 이 만들어 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분사로 쓰는 거지 이걸 우리가 원래 출제 의도로 파악했어야 되는 거를 학교 선생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겠죠. 1, 2단계를 선생님이 다 해주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분사라고 하는 어법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주어진 단어들에 맞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는 레벨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레벨 2는 선생님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 한글 해석을 안 주셨어. 지금 보시면 1단계에 해당하는 한글 해석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영어 문장을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해석에 맞게 가정법으로 바꿔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는 그 출제 의도는 주셨습니다. 하지만 1단계는 주지 않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로 따졌을 때 레벨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레벨 3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말 해석은 주셨는데 일단은 문장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높게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단어를 변형할 것 지금 그것이 빠졌어. 변형할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변형해라 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변형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바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또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더 길고 긴 문장을 요구하거나 단어 변형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단어를 추가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모두 써라 이랬으니까 추가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추가하시오 그러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만한 유형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빈칸이 뚫려 있는데 한글 해석은 없어요. 자, 한글 해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이 내용을 읽고 이 자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마치 우리 빈칸 추론 문제 풀듯이 그걸 먼저 추론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아, 그럼 빈칸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요런, 요런 거였지. 요거를 먼저 잡고 그러면 1단계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단어를 모두 포함하라고 했는데 4개의 단어를 주고 총 8개의 단어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단어까지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음, 그죠? 필요시 단어 변형해라 이랬으니까 변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단어도 막 다 변형해서 써야 돼. 추가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요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었는데요. 여기 빈칸으로 뚫려 있는 게 원래 원문에서 나왔던 문장과 서수령으로 출제된 문장이 완전 그냥 다른 문장이야.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이 해석을 했을 때는 근데 실제로 요 빈칸에 들어가 있는 게 모의고사에서는 딱 세 글자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 건 8개 글자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영작을 해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문제 안에서 업법 포인트는 총 4개 4개의 출제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업법 포인트를 모두 한꺼번에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난이도마다 우리가 단계별로 쓸 수 있었던 그런 기준이라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두고 문제 유형별로 어디서부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써나가야 될지를 수업시간에 여러 유형들의 문제를 풀면서 전국에 기출됐던 실제 기출 문제들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업시간에 기출 문제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1강에서 우리 친구들 들어오기 전에 따로 문제를 푸는 거를 미리 해오지는 마세요. 먼저 교환은 준비해 두시고 우리 이제 서수령에서 좋아하는 정말 빈출되는 국직국직한 포인트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국직한 것들 위주로 수업시간에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념을 좀 훑고 갈 거야. 그래서 개념을 설명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잠깐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푸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풀어야 내가 풀었던 그 사고 과정이랑 선생님이 또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랑 바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풀 때는 미리 푸는 것보다는 중간에 푸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교환 준비 다 해주시고 바로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